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에 또다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중국과 러시아에게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제재는 효과적인 도구라면서 북한의 위협 억제를 위한 제재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일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도 미국은 제재 체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기존의 제재를 위반하거나 제재 위반 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의 대응에 방어하며 북한의 가장 위험한 무기체계의 범위를 제한하고 미국인들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여전히 효과적인 도구라며 안보리는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는 데 따라 조치들을 수정하거나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지만 북한은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보리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의 NK뉴스는 지난달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29일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초안은 건설, 난방, 철도 관련 장비와 가전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을 비롯해 민수분야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외교 소식통은 1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전체에 초안을 회람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이번 초안은 기본적으로 지난 2019년에 처음 제출했던 결의안과 같은 문안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개최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안보리에서 실무급 회의를 두 차례 열었지만 이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해 표결에 붙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면서도 기존의 대북 제재는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고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 뿐이라면서 유엔 대북 제재위가 제재 위반 단속과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차관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민들의 목소리 확대와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우즈라 제야 안전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토마스 오해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지난 30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E의 질문에 제야 차관과 퀸타나 보고관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퀸타나 보고관이 재임 기간에 수행한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야 차관은 초국가적 억압과 자의적 구금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와 그 외 수감시설을 포함한 북한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개선시키기 위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북한 안팎으로 또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며 인권 침해와 학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 파트너 국가와 특별 보고관을 비롯한 유엔의 특별 절차와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하면서 인권 기록을 개선하도록 북한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76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경제난과 민생 악화를 지적하고 특히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의 조치로 물품 부족을 겪는 등 생계가 무너졌다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 더 열악해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출된 상태며 올해 결의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등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뷰인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과 한국군이 1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군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훈련이라면서도 훈련 규모 축소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 당국이 1일부터 5일 동안 연합 공중훈련을 시작했다고 군 소식통을 인용해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등 두 나라의 군 공중전력 100여대식이 참가하며 F-35 스텔스기도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도에서 전개되는 전력은 없으며 실사격 훈련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미안 군 당국의 연합 공중훈련은 양국 공군의 합동준비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대가 정기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기술을 잃고 준비태세가 저하된다면서 자세한 훈련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훈련은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공중차단 훈련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미안 연합훈련은 양국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면서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훈련은 북한을 침략하거나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넷 선임연구원은 다만 훈련 규모가 축소돼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안 군 당국 본연의 군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매년 12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미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이 열렸던 지난 2018년 이후 미국과 한국의 훈련은 규모가 축소된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대체됐으며 지난해 12월에도 연합공중훈련은 비공개로 실시됐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미안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은 비도발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미안 연합공중훈련을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미국 공군은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지역 안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연합훈련들은 비도발적이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미안 동맹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이나 적들로부터도 한국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켜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안 군당국은 오는 5일까지 닷새 동안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하고 한국공군 F-35의 스텔스 전투기 등과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 대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일 한국 측 대표들과 협의를 갖고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박 부대표가 임갑수 한국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관계부처 합동국장 부대표급 협의를 갖고 한반도 현 상황과 인도주의 협력 전망, 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장급 협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 진전을 위한 미한 양국의 공동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첫 관계부처 합동국장급 협의를 연대해 이어 9월에는 서울에서도 회의를 가졌으며 이번 회의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재무부, 국방부 등 미국 측 관계자들과 한국외교부, 통일부,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포괄적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미한일 3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극장이 2일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협의를 갖고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한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자 간 또 미한일 3자 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간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 수석대표들 간의 전화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실질적 진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본부장은 지난 1일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화상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해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